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체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이론을 함께 공부하게 된 김유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선택하시면서 여러가지 과목을 다 같이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의학이론이라는 부분은 더욱더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겁을 먹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하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얘기를 또 하고 또 제가 임상이나 아니면 또 보험사에서 재직하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재미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이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 특히 의학이론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의학이론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들 중에서 특히 질문이 많았던 것 3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의학이론 출제 경향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이론은요. 상해에서 60%, 질병에서 4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점 100점이라고 하면은 상해에서 60점, 질병에서 40점 정도의 100점이 나오고요. 자 문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보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 쉽겠죠. 그래서 2020년 신체손해사정사에서 의학이론 시험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2번 문제였는데 보세요. 어깨 손상의 주요 부위인 회전근계 파혈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어요. 자 회전근계 파혈이 있는데 그럼 회전근계는 무엇이냐? 그 근육 4가지를 쓰세요. 하나당 1점씩 해서 4점 배점했고요. 두 번째, 이 중 가장 많이 손상되는 근육은 어디일까요? 극상근이다? 이렇게 해서 1점 배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계 파혈 진단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검사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해서 또 배점이 1점, 1점씩 2점 그리고 회전근계 파혈 주요 치료 3가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해서 각 1점씩 해서 3점 이런 식으로 주관식 같은 객관식 같은 단답형 같은 약간 조금 이런 문제로 구체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10점짜리 배점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키워드가 명확해요. 이 취재자가 의도한 부분이 이런 이런 답이 들어가야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당연히 배점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축구를 하다가 점프를 해서 착지를 했는데 갑자기 나의 오른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자 이럴 때 예상되는 진단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나 의사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아? 공부하다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보험사에 청구하는 질병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랑 같이 배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질병 9번 문제 제가 발췌했습니다. 종양이란 우리 몸속에서 새롭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뉜다. 자 종양이 가지는 특성별로 양성과 악성 종양의 차이점을 5가지 이상 쓰세요. 그래서 1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이점이 5가지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5가지 이상은 쓰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기초 지식 위에 암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의학이론 공부하시면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의학이론 수험생 궁금증 베스트 3를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교재 여러 번 읽으면 되나요? 다동만이 살 길입니까? 이렇게 물을 보시는 분 많으세요. 제가 신체 손해 사정사라는 시험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보험사에 있을 때 여러 직원들이 손해 사정사 시험을 응시하면서 또 합격했을 때 내가 어떻게 공부했어? 하고 물어보면 한 열 번 읽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다동만이 살 길이냐? 의학이론은 조금 달라요. 의학이론은 이해를 하지 않고는 백 번 읽어봤자 백 번 다 모르는 말이에요. 의사들이든 간호사들이든 학생 때 엄청난 양의 책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요. 시험을 다 치고 나서 나오는 순간 반은 까먹어요. 억지로 암기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보더라도 내가 억지로 외우지 않았어도 그 상황이 떠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답이 떠올라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해를 한 후에 다독을 하시던지 암기를 하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의학이론은 이해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학이론, 의학, 용어를 공부를 할 때 한자어로 말해야 돼요. 한글로 말해야 돼요. 영어로 말해야 돼요. 이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해놨죠. 쇄골, 빗장뼈, 클라비클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목 밑에 만져보시면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시죠. 저처럼 안 만져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쇄골은 보통 한글로는 빗장뼈라고 얘기하지만 한자어로는 쇄골이라고 얘기하고요. 의학용어, 영어로는 클라비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들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쓸까요? 당연히 클라비클이죠. 간호사도 클라비클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신체 손해사장사가 됐을 때 의무기록들을 봅니다. 의무기록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클라비클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클라비클을 먼저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시험 문제는 영어로 나오질 않아요. 나오다 하더라도 같이 나와요. 한자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서를 볼 때나 의사가 환자한테 설명을 할 때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빗장뼈가 부러졌어요. 아니면 당신의 발목 관절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당신의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당신의 족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한자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영어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 시간이 도저히 없어. 그러면 난 한자어만 우선 들고 파세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한글은 나중에 신체 손해사장사 되시고 난 후에 시간이 있으시면 그 때 보셔도 됩니다. 자, 2차 시험지 어떻게 작성해야지 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2차 시험은 문제, 그 출제자의 그 출제 의도를 당연히 잘 파악해야 돼요. 그건 어떤 시험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출제 의도에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내가 이 단어가 이 답안지에 들어가면 점수를 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혈에 수술 방법을 쓰시오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수술 방법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혈은 이런 것이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단은 뭐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한 80% 적고 밑에 두 줄로 수술은 뭐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핵심적인 부분,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맞춰봤고요. 우선 저는 오늘 첫 번째 의학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의학이론 흐름이 어떤 거고 상해는 어떤 것이며 질병은 어떤 것이며 이것을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이 있을 거예요. 예전, 그 전해에 나왔던 책이랑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똑같이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